이대로 넘겨서 해야지 배울놈 앞에 첫째 박두 타고 둘째 박두 타고 이랬는데 앞에서만이 니리 세림 불러놓으면 뒤에서 어쩐다요? 13일 표시 확! 우리 진양님은 컴퓨터야 컴퓨터 컴퓨-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적어놔시겠어요? 네 컴퓨-레 네 컴퓨터야 얼굴이 수척하다 얼굴이 수척이야 수척은 게 더 이쁘다마는 미인 수척하면 미인들이 더 이쁘다잖아 더 이쁘다마는 수척하다 저는 소리하다가 안 아프고 안 죽는다고 아프고 안 죽는다고 불쌍 좀 눈물 고아가 나오게 되면 아따 갈바람이 잘하네 헤이! 형님 갓바라 드릴란다 아이고 잘하네요 계속 흑몸하느라 흑몸하느라 기가 막혀 헤이! 헤이! 나는 나는 안탈로 아이고 구성적 구성적 헤이! 영구 영감 형제 단위라 잊었어 구성적 아 나 참 놀래버렸네 아니 뭐 이렇게 구성적 아이고 잘하네 진영님 네가 아 나 놀래버렸네 우리 갈바람님이 그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어 숨은 실력이 나오는 줄 알았네 아이고 어디서 그냥 이쁜 목소리로 잘하네 아이고 놀래라 아니 왜 이렇게 실력으로 숨겼어 그동안 아 참 깜짝 놀래주려고 깜짝 놀래주려고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데뷔를 하면 어떡해 오늘 기도 오겄어요 너무 놀랬어 나 염동설한 시작 염동설한 염동설한 집어 집어 지워온 지워온 나래 나래 그러니까 째껌이, 째껌이 어려워. 엄동설아 지워온 나래 시작! 엄동설아 지워온 나래 구박을 당하여 구박을 당하여 나오고도 원 미륵을 나오고도 원 미륵 나오고도 원 나오고도 원 미륵을 콱 쏙을 들어도 못 믿고 시작! 콱 쏙을 내려서, 내려서 콱 쏙을 들어도 시작! 광 쏙을 들어도 광 쏙을 들어도 광 쏙을 들어도 못 잊고 소 못 잊고 소 흥보가 화를 흘려면 흥보가 화를 흘려면 답답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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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구나 답답보구나 답답보구나 옳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잘하고 있어요 개집은 개집은 상하 상하 의복과 같고 의복과 같고 상하 형제게는 일신 형제게는 일신 형제게는 형제게는 일신 수족이라 수족이라 의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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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뚝 누가 또 혼자서 망치지 말어 또로 흥변 쉽거니와 쉽거니와 형제일신수조근 형제일신수조근 아차 한번 아차 한번 뚝 떨어져 지면 뚝 떨어져 지면 뚝 떨어져 지면 그렇지 바로 해야 돼 어허허 흐허허허 ÷DIA 질면 다시 찌는 다시 찌는 모든 어른 범이다 모든 어른 참 제주도 줬어 한을 내갖고 헐 것을 그렇게나 무미하게 하다니 다 씻지는 못던 허건 법이다 다 씻지는 못던 허건 법이다 이제 쪼까놨소 아까보다 아까는 잘 몰라서 그랬구만 엄동서란 치훈 날에 엄동서란 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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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업은 날이 구박을 담아요 나오고 더 권니를 구박을 담아요 구박을 당horseange하지 당horseange 후박을 담어요 나고더군 이륙을 후박을 후박을 담어요 나고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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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고더군 나고더군 이륙을 곽속을 들어도 못 믿고서 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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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도 곽속을 들어도 못 믿고서 흥보가 화를 흘리며 흥보가 화를 흘리며 답답하구나 이 사람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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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구나 다시 들어봐요 미묘한 음이 있으니까 답답 보구나 이 사람만 첫 음은 잘 잡았어. 답답보구나 시작. 답답보구나 이 사람아. 그렇게 잡고 음은 잘 잡았어. 개집은 상하의 복과 같고 개집은 상하의 복과 같고 음악과 같고 음 잘 잡았어요. 그 음대로 해야 돼. 이 음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 오히려 심지어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고 해. 그러나 해야 돼. 개집은 여자를 비하해서 그러는가 어쩌는가 안 하려고 해. 마누라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패버리고 싶지만 어쩌겠어. 딴 사람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해야 돼. 소리니까. 소리니까 그냥 해야 돼. 가사를 바꿔줘. 가사를 바꿔줘. 그거 맛이 안 나니까. 개 그래도 내야 돼. 허기 싫어도 내야 돼. 개 개집은 상하의 복과 같고 시작! 개집은 상하의 복과 같고 경쟁자는 일신수족이라고 경쟁에는 일신수족이라 경쟁은 일신수족이라 음복은 떨어지면 시작 음복은 떨어져 그래 음은 잘 잡았네 음복은 떨어지면 시작 음복은 떨어지면 해입기가 쉽거니와 기분 나빠도 해야 돼 해입기가 쉽거니와 형제일신 수조근 형제일신 수조근 형제일신이 아니고 형 그렇지 그렇지 형제일신 수조근 이렇게 합시다 형제일신 수조근 잘했어요 아차 한 번 뚝 떨어지면 다시 아차 한 번 아차 한 번 뚝 떨어지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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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법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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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어머니의 법이다 여기까지 하자 네 장단은 남겨놓을 거야 왜냐면 거기가 약간 거지 같아 그래갖고 힘들어 그래서 여기를 맛있게 해갖고 오셔라고 뒤에 거기를 슈루룩 베어버리고 뒤에 이어서 하게 조금 슬프려고 해 에이 조금 슬프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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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슬프려고 해